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추운 곳 많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엔 추위가 약간 완화될 텐데요. 그래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겠고요. 대기는 내일 더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안과 제주도 중심 눈뜨는 비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중심 눈뜨는 비 아침 중 그치고 나면 전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추위 전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무려 2에서 6도가량 떨어지면서 매우 추웠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추운 아침 예상됩니다. 위성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중국 북부지방과 우리나라 대체로 맑은 고기압 영향권에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품은 공기가 자신보다 기온이 높은 해상 위에서는 눈구름대를 발달시킨 걸로 보아 아주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름열의 방향을 통해 고기압 중심으로부터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기류가 불어오고 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륙 고기압 자신의 봉거지보다 비교적 온난한 중위도에 계속 머물면서 차가운 성질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고기압이 산뚱반도에서 점차 동쪽으로 흘러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까지는 여전히 차가운 북쪽 공기 품은 북서기류가 주를 이루면서 오늘 아침만큼 춥겠지만 오후엔 동쪽으로 다가오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풍계가 조금 누우면서 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추위 약간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럼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 그 밖의 남부지방 영하 5도 안팎으로 낮겠고요.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매우 춥겠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옷차림으로 찬바람 꼭 막아주셔야겠는데요. 한낮엔 0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올라 평년기온 회복하며 강추위는 조금 완화되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경기 북서내륙과 경기동부, 강원내륙과 산지, 충북중북부에 유지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관리 잘해주시고요. 이 한파특보는 내일 낮에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며칠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고기압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엔 높고 험준한 태백산맥이 있죠. 계속해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불어 내려가면서 더욱 건조해지는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건조함 더욱 극심해지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산지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어 대형산불 매우 우려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경남권에도 건조특보 발효 중인 만큼 난방기기 사용 시 유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일까지의 눈뜨는 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하층의 바람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는 고기압이 내려보내는 아주 차가운 바람과 해수면 온도의 차이 즉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이 고기압이 산뚱반도까지 내려와 자신의 찬성지를 잃어가면서 풍계가 차가운 북서풍에서 조금 덜 차가운 서풍 계열로 눕는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가까운 내륙엔 눈을 날린 뒤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까지 충북 북부를 제외한 충청권에는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한 전북 중부 내륙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형태는 초록색 비, 보라색은 눈, 하늘색 빛도는 눈 구분되어 있고요. 참고로 제주도는 산지를 제외하고 대체로 비로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아침까지의 예상적설. 충남 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 산지, 서해오도와 울릉도, 독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충북 북부를 제외한 그 밖의 충청권엔 오늘 저녁까지 전북 중부 내륙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주로 비로 내릴 제주도엔 5mm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비나 눈이 얼어 길이 미끄럽겠고요. 또 비나 눈이 그친 뒤에도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도로 살얼음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까요. 잘 살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